SM의 우리 김인종 편 코너 속의 코너로 우리 김인종 선배님과 함께 인물 초성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SM과 관련된 인물 초성 퀴즈 총 7문제를 내드릴 거고요 준비가 되셨을까요? 안내셔도 시작합니다 네 뭐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도전이죠 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힘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응 시옷 미음 미음 하나 둘 셋 아 안 그 저희 회사 그 대표 아 우리 포스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님의 아 나는 우리 또 아 너무 또 아이돌 쪽으로만 갔었고 내가 그렇죠 그렇죠 아 이수만 선생님 아 이게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보면 몰라요 정답 이수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정답 맞췄고요 다음은 키윽 리얼 니은 키윽이면 방금 네 그 제 저희 레드웰 말고 네 에스파을 얘기하셨는데 네 카리나 아 카리나 아 아 정답입니다 아 잘 맞췄시네요 선배님 완전 센스 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잘 맞췄세요 우리 시청자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거 초반 들으면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총알이건 모릅니다 정답은 우리 에스파의 카리나 였습니다 카리나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요 웬디씨 짱이네 진짜 아닙니다 서희 저 한 거 없어요 네 정답을 안 드렸어요 정답은 네 샤이니 선배님 온유 네 선배님이셨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는요 네 미음 키윽입니다 이거는 영어 이름이고요 네 NCT 네 NCT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NCT 멤버 중에 네 야 아 진짜 내가 이런 막 막 막 정말 이런 체크도 아니고 네 체크 말고 네 막 막힌을 하고 싶은데 네 막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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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마크 마크 에스파이 마크 그렇죠 마크 정답 야 좀 야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좀 더 빨리 올려주세요 이거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땀나 히읗 이윽 아우 땀나 히읗 이윽 네 좀 올려주세요 소녀시대 선배님의 네 네 효연 아우 아 그렇죠 선배님 정답 네 이야 정답이었습니다 아 근데 다 맞춘 거 아닌가요 아직도 다 맞았어요 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 문제는 또 드리겠습니다 히읗 미음 미음이고요 네 네 이분은요 엑소 선배님 엑소입니다 엑소이고요 네 아 정말 저기 네 지금 이 질문들이 다 싫으실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음 네 우리 엑소에 저기구나 아 그냥 떠올려주세요 저거 이렇게 호확 아 정말 시 를 쓸 수도 있고 호확 좋으 밍교 수강 이야! 선배님! 이야! 축하드립니다! 이야! 최고다! 마지막 질문을 맞추셔서 너무 좋아요! 선배님 너무 감사드려요! 이렇게 7문제 중에 선배님 너무 축하드려요! 7문제를 맞추셨습니다! 아! 치킨을 쏩니다! 야! 웬디씨 진짜 순발력과의 재치가 아닙니다! 아! 선배님! 최고의 DJ인 것 같아요! 아니에요! 저도 못 맞춰요! 저 못 맞추는 선배님 다 맞추셨어요! 저에게 맞출 수 있는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! 아닙니다! 선배님 다 하셨어요! 이야! 선배님 너무 좋습니다! 에라오! 에라오! 에라오!